굴소는 어디였지? 어 여기 여기 삼악산 여기 귀여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존 예수님에게 지기기를 원하시는 날은 6월 크리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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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오 사람 많게 있네 먹어도 된가? 이렇게 먹을게 안녕하세요 똥갓을 기분 정신 네 하나 주세요 내가 방송에서 똥갓을 그냥 한 번만 먹어봤는데 저 이거 초보안자야 드라이 우리 같이 할래요 우리 같이 할래요 와우 와우 부드럽다 튀김팍 똑같아 후아 부드럽다 유리야 캐나다에서 칼촐하게 하는거요 이거 냈어요 아니 족갈락하는 사람 몇가지 더 있잖아 족갈락 없네요 족갈락 없어 어 족갈락 없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술 머리방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와우 우아우 오파무어 retour 오우 soaked corrid pięk démont aesthetics 불쌍한 preacher inton쳐보려는 블cov BL을 assist using the subst that producer 실 수준 오 Alpha 수고하기를 일찍 가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 언제 내려오? 아, 고이. 아, 다음에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인사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릴게요.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서워. 화장실 없을 것 같아. 나 어디지? 미쳤어. 에? 여기 뭐예요? 왼쪽에. 어, 왼쪽에 가지. 어, 왼쪽에 가야겠다. 사막산. 어, 너 잘했어. 화장실이 없습니다. 소고 있어. 예이, 사막산. 와. 와. 나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빤님. 만나주세요. 2,000원이에요. 2,000원. 네. 네. 여기가 상품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수령법 알죠? 어, 뒤에 보면. 선물로에요. 뒤에 보면, 여기 가맹점 표시가 있어요. 이거 찍으면 나와요. 쓰는데가 어딘지. 이거 배달돼요. 네? 배달돼요. 이거 시켜서 배달돼요. 아니, 배달은 안돼요. 배달은 안돼요. 배달은 안되고. 여기 찍으면 가맹점. 아, 가맹점. 쓸 수 있는데. 아, 가맹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여기 선물 사서 배달을 치고 왔잖아. 사란산 문권. 못 사시... 못 사요. 여기어 코트 쓰세요. Use this, guys. First come, first serve. 오케이. 10, 9, 8, 7, 6, 5, 4, 3, 1, 1. 아, 춘천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쌓는 거 괜찮네. 여기서 쌓는 거 괜찮네. 한국 체육진흥 위. 강원도 시부. 아, 체육. 아, 체육. 아, something about sport. 맞지? 운동하는 거. 아, 여기에서 운동하는 건 게. 오, 여기는 풍요하네. niche, 을. 아, 여쭤네. 아, 동생의 음영이.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사진. 촬영 시간! 나인... 겉뚱 It's yet to come It's yet to come 왕복하면 또 4시에요. 4시간이요. 3시간이요. 왕복? 응. 왕복 4시간? 3시간 반 4시간? 그거 늦을 것 같은데. 그거 케이블카 내리면 될까? 케이블카? 응. 거기 위에 가면 케이블카 있어요. 어? 여긴 없는데 케이블카. 에? 그럼 스카이워크는요? 스카이워크? 그럼 딴 덴데. 사막산 케이블카는. 아 여기서 탈 수가 있나? 아니 뭐 그거야. 사막산.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케이블. 스카이워크는 얼마나 동안 갈거에요? 여기서 한참 가요. 한시간이요? 걸어서 못가요. 15분 20분 걸어. 케이블카 타는 데가 나와요. 잠깐만요. 어 네? 우리 직원. 직원인데. 이 차 타고. 저까지 켜다달라 그래. 케이블카까지. 어 진짜요? 괜찮나요? 가라. 감사합니다. 형다 좀 퇴근해 그냥. 오늘만이야. 내일은 아니야. 이 친구만은 뭐야. 이 개굴. 어디사람이야? 홍콩사람이에요. 홍콩사람. 개굴. 감사합니다. 오. 잘 나온다. 오. 이따 뭐 도와줄래? 제가 찍어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두. 세. 김치. 네. 하나. 두. 세.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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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홍콩사대쥬. 네. 네. 뭔가. 뭔가 누구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구나. 와우. 와우. 좋았어. 오우. 바람이 세. 두 분 같이 찍을래요? 그래. 한번 찍어줘봐. 네. 여기서 더 예뻐요.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김치. 와. 와우. 개굴. 이렇게 높은구나. 공자 사이즈요? 아마도. 물어볼게임. 내 꿈 캤어. 다시. 오우. 어. 아. 그냥 이래요? 어. 네. 태경아. 여기서 좀 따뜻해요. 진짜로. 네. 한테도 해줘 이거 재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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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통 구통 구 구 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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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 형 바빠 제일 바빠 지금 그나마 니네가 있어서 지금 안 바쁜거야 니네가 이거를 해줬잖아 아 맞아 오빠 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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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와 주스 미쳤어 이거 Look at the juice 오마이구 남상이랑 같이 그냥 여기 찍어 나도 이제 그럼 유리 외국인 친구 생긴 거네 그렇네 저도 많이 친구 생겼어 뭐라고? 어느 친구 많이 생겼어 좋았어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